블랙앤데커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받나요? 아니 진짜 벽도 뚫고 나무도 뚫는 그 전동들이 잘 만드는 회사 힘좋은게 바로 블랙앤데커에요 그러니까요 달에서부터 기술이 시작된겁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하시는 피버청소기 여러가지 각도 돌아가는거 뿐만 아니라 8종의 악세사리 구성까지 다 챙겨드릴테니까 또 함께 보시구요 어쨌든 가격이 너무나 좋다는거에요 자 중요한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18V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청소가 얼마나 잘되는지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흡입력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게 흡입 잘되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쭉 지나가는데 밑에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와이드 트윗구이기 때문에 쭉 청소가 잘 되는거 마지막에 흡입력이 유지가 되는게 보시면 바둑알까지 쭉 흡입이 되죠 이렇게 보시고 여기에 이어서 제가 이걸 뺄거에요 앞쪽에 트윗구 이렇게 빠집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뭐 할거냐면 잘 보세요 한번에 쭉쭉쭉쭉쭉쭉쭉쭉 여러가지 머리카락 저 안쪽에 깊숙이 들어가있는거 한번에 쫙 빨아들이죠 기가 막혀요 네 이렇게 청소를 해보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닥노즐도 드리는데 네 바닥청소 하실 수 있게끔 또 챙겨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워낙 지금 밖에도 먼지고 안에도 먼지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에서 안에서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기가 막히게 바닥청소까지도 한번에 싹 해보실 수 있는거죠 남는거 더더욱이 핸들링이 좋다 보니까 여기저기 청소하시면서 다 빨아들이면서 청소해보실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아시죠 우리 어머님들 웬만한 유리 재질을 위해서 이렇게 가루 먼지를 제대로 청소할 수 있다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컴팩트한 사이즈다 보니까 네 소파 옆에 두세요 그래서 뭐가 좋아요 보일 때마다 청소할 수 있다는거 그렇죠 우리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 털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거 보일 때마다 한 번씩 쭉쭉 지나가주시는거에요 이렇게 지금 금세죠 그렇죠 뿐만아니라 이런거 과자같은 것들도 우리 아이들 먹고 나면 엄청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데로 한 번씩 싹싹싹 지나가주시면 너무나 깔끔하게 그렇죠 자 여기에서 뭐 보여드릴거냐면 그럼 바닥청소는 어떻게 해요 연장관을 또 드립니다 이걸로 딱 끼신 다음에 바로 청소를 해보시면 되는데 보세요 우리가 여러가지 강화마루 이런거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면 금세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청소 한 번 하고요 여기에 뭐 이쑤시개라든지 찐득찐득한거 이런거 있더라도 보시면 한 번만 싹 지나가잖아요 네 깔끔하게 틈새에 뭐 하나 남는거 없이 네 청소가 기가 막히게 잘되고요 또 하나 소파 밑에 들어갈 때도요 네 보세요 청소기가 이렇게 굽어집니다 어머 어떻게 이거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거에요 네 너무나 좋죠 그러니까요 이거는 막 청소기를 돌리고 이러는게 아니라 네 있는 그대로 싹 지나가면 되니까 어 훨씬 편안하게 청소해보실 수 있는거에요 맞아요 이렇게 각도 조절되는거 새롭게 대기업에 나와서 100만원 정도 하는데 맞아요 그런거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오늘 각도 조절 다 되죠 거기다 누가 청소기인줄 알겠어요 이거를 지금 보시면 요 컴팩트한 공간에 들어가고 여러가지 먼지들 한 번에 싹 와이드 투입구이기 때문에 싹 빨아들이고요 이런데 먼지가 계속 내려앉는거에요 근데 여기 청소 한번 하고요 그럼 만약에 위쪽은 어떻게 해요 보시면 요렇게 굽어집니다 200도로 각도 조절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것들 빨아들이기에도 너무나 편안하게 제가 허리를 굽히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맞아요 허리를 하나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보이시죠? 꼿꼿하게 서있습니다 그리고 손목에 무리가지 않게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강력한 힘으로 네 그리고 저같이 머리 기신분들 여성분들 아시죠? 머리카락이 진짜 많이 떨어져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쭉 그러고 보셨죠? 빠르게 여기에 투입구 딱 빼셔가지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는 여러가지 먼지들 요렇게 중간중간 많이 끼잖아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뭐 어머님들 화장하시고 나면 남는것들 한 번에 싹 정리가 되니까 너무 편안하게 해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엄마 먼지 치웠어요 그러면 아빠 먼지까지 치워볼까요? 아빠 소재 가면요 이렇게 뽀얗게 먼지가 앉아있잖아요 너무 많아 네 이런것들을 브러쉬로 한번 싹 빼시면 네 보세요 쭉 빨아들이겠습니다 쭉 한번 빨아들여 보면 기가 막히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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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청소가 쫙 빨아들여지고 네 여기에서 브러쉬로 한번 딱 빼시면 보세요 여러가지 먼지들 네 와 이거 따로 털어내면서 청소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고장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 그냥 지나만 가면 맞아요 구석구석 사이에 있는 틈새 먼지까지 싹 다 청소해주는게 바로 그렇습니다 피버청소기 네 뿐만 아니라 여기 또 저희가 드리는 요 틈새 브러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렇게 끼시면 됩니다 딱 끼시면 우리가 보통 콘센트에 여러가지 먼지들 많잖아요 맞아요 보세요 요거 있죠 요거 요거 한번 보시면 켜겠습니다 켜서 한번 보여드리면 네 수시간에 싹 싹 싹 싹 싹 너무나 빠르게 청소해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나 간편하게 청소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어머님이 청소 재밌죠 네 이렇게 진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 보니까 저도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 거기다 뒷 마무리는 어떻게 하나요 네 기존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먼지통 한번 털어내는 거에서 그쳤는데 그렇죠 피버청소기 최고급 사양은요 그렇습니다 워셔블로 씻어낼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쭉 다 덜어내시면 돼요 네 이거 너무나 간편하지요 여기에 뿐만 아니라 요것도 풀리는 것도 어떻게 하시냐면 물을 쓴 다음에 살짝 빼시면 요 본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워셔블로 됩니다 요거 가지고 딱 안쪽에 담그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집안에도 뭔가 먼지가 많고 이러면 뭔가 물청소하고 싶잖아요 네 청소기도 이렇게 깔끔하게 워셔블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 마무리까지 개운한 게 바로 피버청소기 블랙앤데커입니다 한 달에 나눠내시는 금액 17,000원대인데요 오늘 방송 안에 들어오시고 청구할인까지 더하신다면 역대 최저가 찬스 가장 알뜰한 가격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 보이시나요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 더블 찬스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니까 놓치지 마시고 서둘러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백여년의 역사 블랙앤데커 미국 유럽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그리고 자유로운 청소를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을 만들다 블랙앤데커 피버 미국의 Sans